아람 휴비스의 박동순 회장님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올라가서 프레카드가 맞춤하자고 몸에 세계 최초로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23년을 피부 진단기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로레알, 피엔지, 아모레, 시세이도, 가네보 웬간한 화장품에서는 다 이걸 써요 세라잼도 이걸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정말 제 책에 쓰여있는 그대로 실행하죠 멈추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야 절대 나 100억이다 이거 갖고 안주 안 하는 거예요 세라잼 이완성 회장님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서 전 세계로 다가서 72개국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주하고 멈추면 그냥 fade out 돼요 플라시도 도민고 유명한 성악가죠 80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82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If I rest, I lost 내가 쉬면 난 녹슨다 이런 말씀이에요 If I rest, I lost 이게 참 명언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게 한 72세 때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분이 멈췄다면 지금 82세까지 엊그제 오셨었어요 11월 19일 날 오셨었어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혼자 리사이트를 하셨었어요 대단하셨어요 80이 넘어서 목소리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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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쉬지 않은 거죠 쉬면 늙는다 늙는다는 표현은 좋은 거고 쉬면 죽는다 리더는 멈춰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고 또 결핍을 채워주고 또 그 벌은 돈은 선한 대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리더다 리더의 삶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69잖아요 65 넘었잖아요 70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저 안 멈추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입니다 If I rest, I lost 내가 멈추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갈지 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마케팅계에 국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정말 국가 마케팅까지 잘 할 수 있는 날이 그리고 대한민국 마케팅 강국으로 오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안 좋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Q.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이 그거예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더만요 워라벨 근데 저는 워라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러나 그냥 다 포기하고 여행만 간다 여행 무슨 재미가 있다고 여행 갑니까 아무 재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람휴비스에 일주일에 한번 출근하고 또 마케팅사관학교 경영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또 경희대 가서 교수하고 또 강의 오라면 특강 전국에 다녀요 전국 경주 가서 경주 월드 가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경주 월드에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전주에서 강의하고 또 어딥니까 김제에 가서 김제 평화 바라보고 김제 가서 강의하고 또 다국적기에서 강의하고 삼성전자 가서 강의하고 엘지전자 강의하고 특급 회사 문화도 보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책을 써라 두 번째 꼭 박사학위를 해라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 얘기를 학생들한테 전해줘라 리얼하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은 자아실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실현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아실현이 높은 명예 뭐 많은 부자 큰 빌딩 오너 이게 이게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재밌게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마케팅에서 1단계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활용점점은 뭐냐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이 마케팅으로 이름을 날리고 마케팅으로 국가에 기여를 하고 정말 마케팅 모르는 작은 기업들 살려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케팅 사관학교가 돈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거죠 이를 통해서 저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를 모르면 저는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치의 꿈 없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연설조라서 국회의원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그건 제 자아실현인데 오히려 방해할 거다라는 생각 철저하게 인생은 1모작 성공보다는 2모작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2모작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62가 되면 퇴직을 할 것이고 군무원들은 62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100세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40년은 어떡할 겁니까 그 40년을 대비하는 게 진짜 2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타이어란 타이어를 바꿔 끼고 또 달린다가 리타이어라 그래서 리타이어란 타이어를 바꿔 끼고 또 달림으로 내 인생에 퇴직이란 없다 직장은 나올 수 있으나 직업을 관둘 수는 없다 그로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라 그것이 어떤 거든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하고 책 쓰라는 것도 책을 써서 저자 특강을 해도 되고 박사학위 따서 현장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교수를 해도 되고 무지개 쓸데가 많다 예를 드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스타트업도 한번 해봐라 작은 비즈니스도 해봐라 지금은 모바일 시대라서 모바일도 굉장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에 레드향 있어요 이번에 제주 강의 갔더니만 레드향 그분이 강의들을 와 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가보세요 갔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팝니까 모바일을 알아 어른이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요 모바일 잘 아는 사람을 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판매를 하세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바일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서울의 창고로 보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팔게요 그리고 이걸 시어링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하겠다 그러더라 즉 나는 레드향 나는 모바일 판매 둘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코워크 하는 거죠 그러면 레드향 왜 못 팔아요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거든 가능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월드 이즈 원 마켓 이미 그죠 세계가 한 시장이 돼 버렸는데 얼마나 빨라 그리고 모바일 시대라서 이제는 구매가 모바일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위대한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세요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냐 집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 따로 안으로 둬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에 왔나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입니까 똑똑하니까 스마트폰이 책 쓰기도 굉장히 쉬워요 스마트폰으로 쓰면 돼요 얘가 다 스펠링까지 고쳐서 입력시켜 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부탁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집을 살 수 있다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 집을 못 사게 될지도 모른다 왜 책임감이 없어서 나태해진다 책임감이 있으면 사람이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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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